안녕하세요 이웃짐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저 아랫구멍을 통해서 나무 위쪽으로 올라왔구요 꽤 높이 올라왔죠 이쪽쪽에 소리가 나오고 있고 헷갈리니까 미리 좀 찍어놓을게요 헷갈리니까 미리 좀 더 세월이 한번 쏴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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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정리했구요 옥도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쪽은 이쪽도 그렇고 오우 야야야 어디가 헐 아우 돈이 아니게 여기로 떨어졌어요 여기로 할렐루 보내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돼 노린게 아니지만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야되는데 생각나면 귀찮아 여기로 해야되네 노릇돌은 하나 더 먹고 가죠 실패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다 들어갈거에요 흠 흠 우편 한번 와봐봤떠더라 진행이 좀 발동할수록 이색듯 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진행이 더디죠 죽어버려 신고놈 고려 생고놈 backend 고마워 이색 naj 이색 ry 고고밖에 안 보이네 Johnny, ame I've seen causes of them But they were so good I don't think I would've been here We've seen allez What about the monster? That's it Just let's get into it Oh, it did Ah, it did ts 이번엔 점프. 이번엔 한 번에 올라왔어요. 뿌듯하네요. 이렇게 또 칼이 끼리 모이네요. 셋쪼...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엔 한 번에 올라왔어요. 이번엔 한 번에 올라올게요. 한 번에 올라올게요. 여기 한 마리, 벌집 벌집은 무섭죠 저번 현실에서도 무서우니까요 두 마리 날들었습니다 여기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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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날들었습니다 무섭게 나와서 그 마리 날들었습니다 이 두 마리 날들었습니다 시작 지점을 돌아왔네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고있다니 겨울이 어디있어요? 안 보여요 그냥 왔습니다 상관 못해요 더 잘할게요 왜냐면 저는 아쉽지가 않거든요 흑읍 흑읍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펜트럭 장부 펜트 오우 말이 엄청 많네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갈 시간입니다 여기나 갔다 갈까요 그 안에서 못 가고 헉 요게 인가 봅니다 오해하지 않게 잘 떨어졌고요 바늘로 돌아가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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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지름길이죠 검으로 그리라네요 너무 작게 그렸다 어떻게 그려야되나요 자 동그란 어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금이 열렸구요 여기까지 올려서 점프 도착 도착 플로리아호의 부엌은 지금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. 잠수해서 녹취를 하는 것 같은데 안내 두드러가 알아서 가고 있죠 움직이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아요 도망친다는데 도망친다는데 볼까요? 여기 목돌이 있네요. 이번에는 먹었습니다. 여기에도 먹어봐야겠네요. 눈 체크하면 핀이래래요. rive 아멘 대rylic 아멘 바 пам 이리야 안내를 해줬다니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압세를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추구 아 진짜 랩 그 같이 타이밍을 막고있어요. 아이고 실패 선수가 없네요? 길이 막혀있다는 걸 보니까 좀 들어야되나 모르는데 다른 토도점 두갑게 보이고 오징어 좀 봐봐요. 한 번 봐봐요. 하고 싶어서 스승님 충격님? 윗앞에 계시다고 합니다 체크 모두에겐 비밀이라고 하네요 보거를 여기서 이게 막힌 데 다 지원되는 거 같은데 지금 지원대가 딱 지도에 표시했던 때네요 여기도 막힌 거 같은데 뭔가 땅망이 뽑았는데도 눌렀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거 뭐 더 잘 안고 더 잘 안고 보건보이 좋아 정확해 눈을 안고 변함 좌우 나 뭐하자 26백짜리 빨간 루피를 놓고 모거어택을 다시 털고 위협력이 되게 위협력이 위협력이 잘 안잡혀 위협력이 위협력을 위협력이 위협력이 네 알겠습니다.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보고를 터뜨려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좀 멀리서 그나저나 상속을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지금 패스에 거래. 허리가 폈는데, 아이고. 어깨도 해보고 그냥 가죠. 아.. 꼭 들이도 꼭 가야되겠습니다. 어.. 어디지? 뒤쪽에 있네 우승적으로 윙크대전 위에 있겠죠 점프해서 올라가는 아, 정리했습니다. 그러나 아까보다는 성공이 떡받네. 음 음 으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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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전환은 공격전환을 해야되나? 공격전환은 공격전환을 해야되나? 아래쪽에는 없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자 위에 올라왔고요 진정님이 어디 있으려나? 슬라이밍이 있네 오 야야 어디가 또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 오마트가 있어서 저장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고 일단 필요없으니 회수했습니다 이 유리로 강력되고 이 유리로는 부총이 많아 수치완이 이렇게 많아 어? 고개상자 도리하시면요 분신물? 맞네 뭐가 이렇게 흘리고 다니시는지 어 저 앞에 뭐였니? 뭐지? 큐브 아까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내가 계속 올리기만 하고 한반도 안 열어봤거든요 내 몸을 안 열어보는 너랑 잘 안들어요 아 지금 안에는 괜찮은 Lab 여기는 어디야 요 리로 가야되네요 아 그냥 여기서 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가네요 아... 흑! 이걸로 빠지는 것 같은데 여기죠 목속으로 요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리고 있어야 해요 어디서?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소룡님 나오나요? 이젠 저 느낌인데 이게 소룡님이야 아 그냥 고객님 어? 그냥 끝났는데? 일단 저기 문이 보이니까 문으로 가겠습니다 요 부딪힘 때라는 안되네요 없네 뭐 열어주려나 싶었는데 안 들어가고 서있는게 안 들어가고 서있는게 이런로 아 본인이 열쇠였나 봅니다. 이런 이상한 뭐 아무튼 양쪽에 이벤트가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간다 간다 될 것 같아요. 또 오버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오버될 느낌이네요. 일단 저장할 수 있는 없어? 저장 저장 보고 있습니다. 위로 가면 이벤트가 진행된 것 같거든요. 저장은 끌려고 열심히 아래쪽은 살펴보고 있지만 흠 흠 흠 반대 흠 흠 저장하는 배가 짱이었고요. 키들이 일어서 왔다고 하면 수룡님? 잊어버렸어요 를 누르면 잊어버렸어요 를 누르면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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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래요 아쉬운 게 없으신가 보다 어디있을까 자, 따뜻하고 또 나오지 가네 여기있는 일단 하나가 남아있긴 합니다 별 수 없네요 앞으로도 진행해서 저장을 못했고 빌런의 수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연장도 나올 것 같고 저 위쪽도 나비가 사라진건가요? 나비가 사라진건가요? 나비 좀 잡고 할걸 나비가 사라진건가요? 나비가 사라진건가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